마지막 친구 어떻게 갈까? 한 발 한 발 올라갑니다 씩씩해요 내려오세요 잘했어요 모두 보이세요 다람쥐처럼 사다리를 빨리빨리 올라가서 모두 성공했습니다 팜팜도 이렇게 수첩에 도장을 예쁘게 찍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수첩에 도장을 찍었나요? 우와 보여주세요 이야 멋지게 찍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집 탐험 모두 모두 성공 콩깨 창깨 개비 개비 박개비 개비 개비 콩깨비 뚝딱 뚝딱 속담놀이 펼쳐져라 뚝딱 박개비의 속담놀이 뚝딱 이런? 여기 두고 갔었네 그려 아! 나 저거 타고 싶어 할미가 지팡이에 손도 못되게 하잖아 아! 좋은 생각났어! 장깨가 할미 방에서 꼭 도둑고양이처럼 나오네요 홍깨야 자! 이게 뭐야? 아기! 할미 다 누르잖아! 기다려봐! 변해라 변해 뚝딱! 지석들 딱 걸렸다! 할미 바늘 내놔! 아 참! 겨우 조그만 바늘 하나 가지고 치사하다 치사해! 별게 아니라는 게냐? 너희들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게로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 별거 아니라고 작은 걸 몰래 가져가다보면 점점 더 큰 걸 가져가서 진짜 큰 도둑이 돼버리지 걱정 마세요! 우리 도둑 안돼요! 으흠! 정말? 햇볕이 쨍쨍한 다음날 아! 심심해! 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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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겐 뭐지? 흐흠! 아직 곱구나! 흐흠! 흐흠! 눈부셔! 흐흠! 저거 재밌겠다! 흐흠! 아직 고와!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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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흐흠! 역시 재밌어! 흐흠! 또 해볼래! 줘봐! 아직 내 차례야! 나도 줘봐! 빨랭이! 흐흠! 눈부셔라!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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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이번에는 거울? 녀석들이 점점 커지는구나! 에잉!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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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엄마야! 제발!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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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참외 많다 우와! 수박 텅시다! 망가 못하겠어! 우리 수박 나가자! 어? 남의 거를? 거짓말! 난 참외! 참깨와 후깨 좀 봐요! 난 수박 부자다! 난 참외 보자! 어디 담아야겠는데? 저기 좋은 게 있다! 소가 끄는 수레잖아! 좋았어! 이리와! 이리와! 자!